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Z690 품질 비교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그 5대 회사 모든 보드를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이 될 건데요 일단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나마 주의사항 몇 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흰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순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혹자는 녹색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엑셀 기본 설정이 그렇게 되어있죠 근데 그거 아니고 저희는 보라색이 제일 좋은 거니까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녹색은 그냥 제일 밑에 것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은 엄청 좋은 거고 보라색은 비교할 게 없을 정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 사이트별 온도는 볼 때 같은 사이트가만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K사존 온도 비교해볼 때 K사존은 실내 온도 21도고 테크스팟은 온도가 좀 다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볼 때는 이런 같은 색깔끼리만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평가는 총합 점수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드 품질이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제일 높은 거 쓰시면 가성비가 폭망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제품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램소켓 한몫의 옷이 이 밑에 있는 이 숫자는 같은 회사 것끼리만 비교하십시오 자기네 회사에서 램을 가져와서 오버를 해봤을 때 여기까지 들어갔다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메모리 사용하고 또 같은 회사인 것끼리만 비교하시고 뭐 아수스 거 봤다가 에즈락 거 같이 비교해보고 어 에즈락보다 아수스가 램 오버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가 주의사항이 될 거고 이제 차근차근 각 회사별로 어떤 제품이 추천 제품인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죠 에이사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수스 제품 시작하기 전에 약간 밑밥 깔고 시작하겠는데요 아수스 수입사 중에서 아이보라만 빼고 인텍, 코잇, 에스티컴 전부 다 에이스 괜찮습니다 다른 어떤 회사와 비교해도 에이스가 괜찮기 때문에 여기 추천 평가에서 1점씩 더 줘야 될 정도로 에이스가 좋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은 뭐 아수스 보드랑 MSI 보드랑 비교한다 쳐요 그러면은 MSI 보드보다 아수스 보드가 2만원 더 비싸 그래서 나는 그냥 똑같은 스펙에 좀 더 저렴한 MSI 거 슬랩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에이스 비용이 2만원 3만원 값어치는 이상하거든요 저는 가격이 2만원 차이면 아수스 보드를 우선 선호합니다 보드는 분량이 잘 나기 때문에요 그거 한번 고려해서 보시고 당장에 쿨러 호환성도 아수스가 좋고 그리고 이제 아수스 터프급 이상이면은 엠다트 장착하는 것도 훨씬 편해요 클립형이라서 뭐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수스 보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분량이 낮고 안정적이고 여러가지 정업적 상황을 봤을 때는 비슷한 비용이거나 아니면 1,2만원 비싸고 스펙이 비슷했을 때는 아수스 보드를 선호하시는게 좋다는 밑법을 깔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좋은 아수스 보드도 프라임 Z690 M플러스는 비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아수스 보드에서 제일 싼건 맞는데요 이거는 MATX 보드라서 규격이 좀 작고요 전원부 품질이 좀 떨어져요 달랑 만원만 더 주면은 프라임 PE 보드 쓸 수 있는데 그게 200암페어나 더 높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아 송장님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자 전원부가 출력량이 높으면요 온도 잡기 편해지고 아무래도 오버클럭할 때 유리하고 더 높은 등급의 CPU 쓰는데 성능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건 맞아요 그래서 500암페어급은 솔직히 12900K를 전력제한 해제하기 힘든데요 700암페어급 정도 되면은 12900K 전력제한 해제하고 써도 아무 문제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녹색으로 칠해둔겁니다 단돈 만원에 이렇게 크게 업이 되니까 저는 일단 프라임 P부터 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하구요 프라임 P는 방열판도 프라임 플러스보다도 좀 더 큰게 들어가있고 그리고 인터넷도 2.5기가 리어텍 랜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1기가 인텔랜 쓰고 있죠 사운드는 다소 아쉬운 ALC897에 들어가있는데 이거 빼고는 크게 뭐라 할거 없는 보드에요 실제로 12900K를 1시간 내내 갈구더라도 70도 초중반호 전원부를 잡아줄 수 있는 보드이기 때문에 12900K에 싸게 조합한다 그러면 프라임 P 써도 됩니다 11700K는 오버도 가능할 정도로 전원부가 부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드를 스탠다드로 잡고 그 위에 끝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주님 저는 좀 더 좋은거 쓰고 싶은데요 그럼 터프보드 가면 되나요? 터프보드 한번 볼게요 터프는 지금 와이파이 모델하고 와이파이 모델 아닌가 하고 많은정도 밖에 차이가 나니까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를 쓰고 싶으시면 만원 더 주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부 품질이 또 크게 한번 뻥튀게 됩니다 700A급에서 1120A급으로 뻥튀게 되는데 모스펫이 출력량이 80A짜리가 더 같기 때문이에요 페이트 숫자만 보시면 안되요 똑같은 14페이지인데 보시면은 이거는 80A급이 들어가있죠 뭐 정확히 따지면 이게 7페이지에 듀얼 아웃풋이고 이런데 저는 그냥 편하게 광고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읊어드릴게요 그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자세한 거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제 옛날 영상 중에서 전원부 페이지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방열판도 터프는 커다란 거 썼어요 보시다시피 프라임 피하고 밀리지 않는 그리고 좀 더 두꺼운 방열판 사용했고요 랜이 인텔 2.5기가 랜드 갔는데 인텔 랜 쓰실 때 약간 주의사항이 있어요 2.5기가 랜이 LG유플러스에서 이상 증상을 종종 보이기 때문에 LG유플러스 쓰신 분들은 그냥 프라임 쓰시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리얼텔로 인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터프가 약점이 하나 있는데 Z690에 30만원 초중반하는 보드에도 LC897를 넣는 건 좀 아쉽죠 다만 여러분이 2만짜리 사운드바 이런 거 썼을 때는 12200이나 아니면 408이 쓰는 거나 이거 897 쓰는 거나 별반 차이 안 나요 스피커 좀 좋은 거 쓰거나 헤드셋 좀 좋은 거 쓸 때는 확실히 좀 아쉽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12900K 썼을 때 K사존 기준으로 온도가 54도입니다 전원부 온도가 매우 착하죠 전원부 온도 좋으면 뭐가 좋은데요 부품 수명이 증가합니다 더불어서 전력 변환 효율이 좋아져요 그리고 오버클럭 할 수 있는 여유가 늘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부 온도는 꽤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시에피 K사존에서 봤을 때 이 핫급 보드 30만원 초중반까지 봤을 때 54도죠? 다른 애들과 안 볼게요 에즈락은요? 아 에즈락은 70도 넘죠 넘어요? 아스... 그... 기가바이트는요? 기가바이트는 비슷한 가격까지 와야 온도가 4도 차이 정도 터프가 더 낮죠? 58도니까 얘는 몇 도입니까? 54도 MSI는요? MSI는 아쉽게도 지금 K사존에서는 테스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안 되지만 톰워크 테크스패스 61도입니다 자 위에 보면은 터프는요 60도예요 조금 더 낮죠 그러니까 톰워크랑 거의 동급의 전원부 온도를 보여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랑 톰워크랑 많이 비교하는데 AS 포기하고 톰워크 가서 사운드 좀 더 좋은 거 즐기느냐 아니면 AS 선택하고 사운드 카드 그냥 따로 달거나 뭐... 덱 하나 따로 달아서 좋은 사운드 만끽하고 돈 좀 더 추가해서 그리고 이제 AS 괜찮은 터프 보드 쓰느냐 이렇게 양자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프 보드나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톰워크 보드나 둘 다 괜찮은 보드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프라임 A 프라임 A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제 DDR5 쓰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에서 가성비가 박살나요 DDR4 튠닝 메모리 3600짜리 돈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거 32기가 사는 거랑 이거 16기가 사는 거 DDR5 4800짜리 가격이 똑같아요 에이 그래도 4800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4800에 CL40이거든요 그러니까 램타가 엄청 많이 풀려있어요 근데 튠닝 메모리 3600짜리 사면은 보통 CL16이나 18이죠 그러면은 오 게이밍 프레임은 둘이 비슷하게 나와요 아니면 오히려 3600짜리 조금 더 높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DDR5 램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A를 5만원 더 주고 전원부는 하향 먹고 물론 사운도 조금 좋아지지만 방향판은 좀 작고 이런 거 메모리가 할까 생각하면은 손해가 매우 크거든요 이거 넘어가는 건 아닌 거 같아요 프라임 A는 제끼고요 그러면 STXG는 어떤데요? STXG는 MATX 중에서 좋은 보드 쓰고 싶다 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선택하는 부분이 가끔 있지만 얘도 있잖아요 터프랑 전원 부분은 품질이 비슷하고 뭐 사운드는 좀 더 좋은 거 들어갔어 사운드 증폭하는 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와이파이도 있어 요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13만원 더 비싸잖아요 넘어가기 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STXG를 추천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럼 성주님 STXA는 어떤가요? STXA는 그래도 DDR4입니다 DDR4고 DDR4 보드 중에서 뭐 가장 거의 가장 좋은 등급의 아수스에서는 그렇고 이제 기가바이트까지 포함하면은 한단기 쳐지긴 합니다만 거의 가장 좋은 등급의 전원부 그리고 대형의 방열판에다가 멋진 LED 그리고 이제 인텔랜 2.5기가에 사운드칩도 상급 와이파이도 지원 네모가 그렇게 잘 되고 모든 거 다 생각하고 거기다 또 이제 PCI 슬롯에 그래픽을 꽂는 거 있잖아요 요거 탈착버튼까지 있어서 편의성도 괜찮거든요 그런 거 다 따지면은 48만원 좀 비싸긴 한데 가신 분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강추하진 않겠습니다만 좀 좋은 DDR4용 보드 쓴다고 할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보드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틱스 F, I, E는 음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굳이 갈 이유가 없어 이게 지금 50만원 60만원 65만원 64만원 정도인데 사실 그냥 스틱스 A 써도 얘들하고 비교해봤자 글이 안 쳐져요 원래 12900을 쓴다 하더라도 스틱스 A 등급이면은 오버를 나름 높게 때려박을 수가 있거든요 전원부는 절대 안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거 때려박아봤자 별로 티가 안 나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 뭐 방열판 더 커지거나 히트파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로도 전원부 온도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위에는 그냥 조금 오버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세부적인 건 거의 똑같으니까 이 세 가지는 스틱스 A 같은 경우는 뭐 ITX 넣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쓴다 쳐도 나머지 둘은 굳이 F나 E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DDR5램 가성비 안 좋은 거 생각하면 조금 애매합니다 아 성주님 근데 왜 히어로는 지금 DDR5인데 칠해놨어요 자 히어로 등급 이제 막시등급이죠 막시등급에 보드 사시는 분들은 가성비 신경 안 써요 진짜 가성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음 뭐 DDR5램피사도 그냥 쓰실 거야 그리고 이제 막시라인업치고는 나름 저렴하고 전원부 보면은 거의 2000암페아급이죠 완전 빡빡하지 성주님 방금 전에 이거 의미없다고 했잖아 어쨌든 숫자만 봐도 만족스럽잖아 말이 바뀔시네 바뀔 수 있지 박력판 엄청 이뻐요 히어로 근데다가 이게 뭐 히어로 라인업이 익스트림 라인업처럼 암허가 막 빡빡하게 씌워져 있어요 보드 직접 보시면 알까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간지가 잘자 흐릅니다 어허 그런데다가 얘는 이제 또 덱도 따로 칩이 달려있어요 하여튼 옵션이 어디 하나 쳐진 게 없거든요 그리고 막시라인업이라는 거 생각했을 때 그나마 고가형 보드 그리고 DDR5까지 생각한다면 요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야 성주님 요 위에 거 뭐 더 좋은 애들도 있네요 2500재도 있고 어 여기 보면은 뭐 그 10기가 랜도 지원해주고 어 듀얼랜도 있고 어 이런 애들도 있는데 왜 여기서 멈춰요 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해도 오버가 특별히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가격은 이제 100만원급에서 다 달아요 100만원 넘거나 물론 보드가 좀 더 이쁜 건 있겠지만 그 이쁨에 이만큼 돈을 투자하기엔 좀 애매한 경향이 있다 생각에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등급까지는 제가 추천하진 않아요 웬만하면은 요 두 등급에서 멈추시고요 돈 좀 투자해서 이쁜 보드 디포용 쓰고 싶다면 여기까지 그리고 야 나는 뭐 예산이 거의 무제한급인데 하신 분도 여기까지에요 히어로까지야 여유급 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에이서스 보드는 4개 제품 정도만 추천드리고 마무리 지켜주시고요 듣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즈락 한번 보도록 하죠 에즈락은 가성비의 브랜드라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폭망이었어요 자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팬텀게이밍4 보겠습니다 팬텀게이밍4는 어 440이나 400암페급일거에요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야 방열판 봐요 청년이 여기 여기 방열판 제일 싼거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거 방열판 보겠습니다 차이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너무 둔한거야 방열판 사이즈가 딱 봐도 너무 작죠 진짜 볼펜 두께 수준이에요 있으나 만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딸내들한테 비교하면 너무 작은 방열판이죠 이거 내가 장담하는데 i9 절대 안되고요 i7도 솔직히 버거워요 i5도 오버클럭한다고 하면 버거울 것 같은 그런 품질을 가진 보도입니다 이거 산다 26만원이나 주고 어서오세요 호객님 됩니다 이거 살 돈으로 진짜 예산이 빡빡하면은 차라리 그 기뻐 유디 쓰십시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성주님 이제 프로 아레스는 어때요 프로 아레스는 방열판 좀 커졌어요 근데 전원부가 600A급이죠 굳이 이거 쓸 이유가 있나 형님 말넘심 아니 말넘심 아니니까 이거 왜 써 잘 봐봐요 600A급 뭐 660A급 350A급 얘네들 딱 봐도 지금 70도가 넘는 애들이죠 이게 그 12900개 굴렸을 때 오버를 하거나 전력자 해제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못 버틸 수준이고요 그걸 안 한다더라도 분명히 실라운도 좀 높은데 아니면 케이스 좀 쿨링 구린거에 집어넣으면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은 보드들이에요 이것들은 이 돈 주고 살 만한 값어치가 없습니다 에이 성주님 아까 유디보니까 유디도 온도 높은 것 같은데요 유디도 솔직히 온도가 높은 건 맞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열판이 크니까 지속적으로 부하를 당했을 때 반려 해소는 저거보다 빠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제가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제품들이 다른 옵션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 저는 지금 킬러넨 정말 싫어하는데 킬러넨 들어가 있고 사운드는 897 쓰고 있고 방열판 다 작은 거 쓰고 앉았고 중형 아니면 초소형이거나 초형이 이거 딱 보기에 스틸리랜드 방열판 커보이죠 저 위에 플라스틱이에요 밑에 빨간색 칠해놓은 것까지만 방열판입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살 거 없어 아니 한 칸 더 내려서 이거 ITX E보드도 350A급이라서 i7 쓰기도 좀 버겁습니다 온도 좀 높아요 근데 34만원이야 꼭 ITX가 필요한 거 아니면 이거 갈기 좀 그래 혹시나 ITX 필요하다 하더라도 돈 10만원 더 보태서 저 그거 가십시오 저 울트라 울트라 가십시오 밑에 아이 울트라 에즈락은 여기까지 진짜 살 게 없어요 그나마 엑스트림까지 가야 좀 나온 느낌인데 엑스트림 가면은 아까 위에 있는 프라임 P급이고요 전원부는 맞죠? 근데 또 방열판은 작은 거 썼어 히파라도 끼어놨으니까 온도는 어느 정도 잡는 편이긴 한데 이거를 35만원 주고 산다고? 35만원이면 터프 살 수 있는데? 터프 54도야 이거 63도고 터프가 사운드 빼고 이거한테 밀리는 부분 있나? 마땅히 없죠 전원부도 훨씬 좋고 사실 렘 오버도 터프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즈락을 굳이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제 못 사죠 그럼 그 밑에 건 좀 괜찮아요 팬텀 ITX는 아직 가게 공개 안 됐으니까 ITX 가성밋게 쓸 수 있을까 싶어서 넣어놓긴 했는데 추천은 아니고 가게 한번 공개되는 거 보고 생각해 보고요 벨로시타는 이거 터프 아래급인데 전원부 맞죠? 그리고 이제 방열판 터프랑 동급이라 치고 펜까지 달려 있으니까 히파에 히파에 근데 아 렌 저 안 좋은 기억이 막 떠오르는 킬러렌 쓰고 있고 사운드는 좀 더 낮긴 한데 이거를 굳이 딱 봐도 40만원 가까이 할 것 같은데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죠? 돈도 버텨고 그냥 스틱스 쓰겠습니다 타이치는요? 타이치 되면은 괜찮지 근데 타이치 요새 가격 보니까 막시 히어로급 가격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난 타이치랑 막시 히어로랑 가격 10만원 차이 난다 그래도 막시 히어로 쓸 것 같아요 타이치 좀 애매합니다 물론 타이치 옆에 탭 똑똑똑 돌아가는 게 좀 간지가 나긴 하는데 그거 빼고는 타이치가 딱히 막시 히어로보다 크게 안 쓰는 부분은 없어요 전원부 조금 더 좋은 거 그 정도? 방열판도 혹시 막시 히어로가 낫다 생각하고 얘가 펜 두 개 달 수 있긴 한데 기문전 하나 더 낼 수 있고 옆에 하나 더 달 수 있거든요 고부하씨 온도는 그냥 히어로랑 별 차이는 안 나요 아무래도 불량률도 아수수가 좀 낮은데 이 돈 주고 물론 가격 공개가 안 돼 있지만 해외 가격 보면 타이치 가격이 안 싸거든요 그 돈 주고 타이치급을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과 잡았을 때 애쩌락 거는 살 게 없어요 요번에나 미안하지만 애쩌락은 3년짜리 똥 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가 그 온라인 깡패죠 무슨 얘기냐면 스펙이 너무 좋아요 가격에 비해서 사람들이 다 깁바보드 가자 깁바가선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깁바보드는 여기서 여기까지 온도가 좀 높게 나와요 얘 스펙에 비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써몰패드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컨트롤러 주기를 세팅을 잘못했거나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아 그리고 이제 모스펙 품질 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FDM5062 요거를 70A급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얘가 최대출력이 70A고 온도가 좀 높아지면 70A까지 안 나옵니다 결국 이거 녹색으로 칠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거 왜 1000A급인데 왜 송전님 녹색 칠해놨어요 이 얘기할까봐 그냥 노란색 칠해놓은 건데 요거 모스펙 품질 조금 떨어집니다 다른 70A급이랑 비교하면 그래서 요것도 좀 애매하고요 하여튼 뭐 그렇다 쳐도 일단 오디오 랜 이런 거 2.5에 뭐 1220 쓰니까 뒤처지지 않고요 UD 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원부 출력량 자체는 낮은 편은 아니야 그 박렬판이 제일 핫바리부터 다 대형 박렬판을 써요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들어 깃바가 잘하고 있어 다만 바이오 세팅도 불편하고 AS도 좀 불편하고 QC도 좀 떨어지고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현 시점에서 깃바를 내가 강력 추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MSI를 쓰십시오 MSI는 AS가 별로긴 하지만 QC 문제는 크게 터진 적이 없었고 지금 스팀월렛이나 아니면 묶음 상품 이렇게 나와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렴하고 스펙 좋은 거 쓰고 싶다면 기가바이트보다는 MSI가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게임이 X 온도 좀 높긴 하지만 이거 26만원 26만 7천원 정도니까 일단 깃발을 진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고려해 볼만 하고 물론 저는 MSI 쪽은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아니면은 어로스 프로도 스펙상으로는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괜찮은 보습패예요 99390 90만페어급 스펙 괜찮고 방열판 크고 그리고 뭐 하나 떨어지는 거 없어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만약에 내가 기쁘고 고려한다면 어로스 프로 정도나 아니면은 이제 DDR5 램 쓸 때 타키온까지만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솔직히 게임이 X도 좀 애매한 게 내 마음이라면 게임이 X 안 쓰고 그냥 프라임 P 쓸 것 같아요 프라임 P랑 게임이 X라 온도값은 비슷한데 프라임 P가 조금 더 비싸긴 하죠 한 2만원 근데 AS가 확실히 프라임 P가 좋고 아수스는 QC 문제는 터진 적이 없거든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12900K를 사용할 수 있다면 960암페어급이나 700암페어급이나 그러면은 AS 생각하고 프라임 P 쓸 확률이 더 높아요 내 생각에는 나라면 근데 여러분은 이런 숫자에 좀 집착하시고 좀 더 가성비 이거 막 크게 따지신 분들 기뻐해 뭐 특별한 다른 감정이 없어 나는 좋은 기억들이 있어 하신 분들은 요거 요거 요거까지는 볼만한 것 같습니다 어러스 마스터가 있는데 어러스 마스터는 괜찮은 제품 맞습니다 어러스 마스터 만큼은 사실 저도 사서 쓰고 있어요 엑소치고 어러스 마스터 쓰고 있는데 크게 불만이었던 적 없어요 오버도 잘 되고 전원봉도 착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얘는 마스터는 좀 빨리빨리 해져요 다른 애들보다 요정도 끝 간다 그럴 때는 뭐라 안 할게요 그리고 또 아 그래 ITX 간다 그럴 때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한 것 같습니다 뭐 울트라 D4 보드 중에서 품질 좀 괜찮고 뭐 어쨌든 i9까지 때려박을 수 있고 물론 제가 권장한 건 i7이지만 어 그럭저럭 품질 나쁘지 않은 ITX 보드 가격도 50만 넘지 않는 거 뭐 울트라 ITX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 샀느냐 다른 애들은 이제 D4가 안 나와있거든요 에즈락 D4는 못 써먹을 놈이고 이건 못 써먹을 놈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ITX만큼은 확실하게 갈 만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웬만하면 아수스 거 가라 아니면 MSL 거 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자 그렇게 기가바이트 품평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주현님 여기 뭐 OL도 있고 OL씨 게임엑스하고 온도 차이 별로 나더라 OL D5만 좀 괜찮은데 온도 이게 MOSFET 품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쓰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프로 쓰자니 이 프로 가격보다 좀 더 싸고 뭐 비슷한 품질 가지고 있는 MSI 토마코드 있으니까 요거 좀 애매해서 요것도 넘어갔고 아 그리고 요번에 화이트 보드는 그래도 선택의 폭이 좀 늘긴 했어요 지금 이거 D보드하고 G보드 있죠 요게 그거 비전이 이름 밖에 없는 거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 보드들이 화이트 세팅이고 나름 방열판 큰 거 넣어가지고 온도 높게 안 나오는 애드니까 요놈들 화이트 세팅 가고 싶을 때는 한번쯤 고민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MSI입니다 MSI 내가 AS 안 좋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기는 하는데 월경연정에 늘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묶음상품 사거나 아니면 스티벌렉 같은 거 받으면 여기 적혀있는 가격보다도 좀 더 싼 가격에 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버클럭이 그렇게 잘 돼요 아수스랑 거의 동급의 바이오스 세팅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건 괜찮아요 AS 빼고는 사실 크게 약점은 없지 MSI도 근데 음 프로 A프로 있잖아요 요거 사기에는 좀 그런게 A프로 가격이 사실상 프라임 P하고 별 차이 안나죠 프라임 P 쓰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프라임 P랑 스펙 차이도 안나고 프라임 P 쓰시고 터피더는 DDR5니까 무시하고 톰아우크부터 이제 좀 땡기는데 톰아우크는 어 30만원 초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전원부가 터프랑 동급이고 사운드가 안 쳐져요 그래서 아까 내가 모르겠어요 AS 퐁이하고 사운드 좋은 톰아우크 쓸 것이냐 아니면은 사운드가 좀 쳐지는 대신 AS가 괜찮은 어 저 아수스 터프 쓸 것인가 고렇게 양자텍이라면 될 것 같아요 30만원 줌만 때 보드 보신 분들은 고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0만원 이하 때 보는거는 아까 얘기했던 위에 어 프라임 P 요거 우선 추천드리고 저거 아니면 이제 그 여기저기 상세 스펙이 약간 더 나은 그리고 가격이 좀 더 싼 게이미 엑스 정도 고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주님 40만원대 MSS 40만원대는 어때요 40만원대는 좀 거시기 한게 일단 뭐 온도 문제는 없는 애들이에요 온도 문제 없고 전원부 품제도 괜찮아 근데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12900K 오버하는 것도 1000W급 정도 1000W급 정도면 1000A급 정도면 커버가 된다고 얘네들 1000W급 정도면 살짝 넘죠 다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40만원 중후반까지 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음 이쁘긴 한데 만약에 저정도 가격이면 저는 솔직히 STIXA 갑니다 D4 메모리가 거의 20만원 10만원 이상 싸거든요 그 DDR5 보다 이거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래서 MSI 위에급은 굳이 가성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DDR5를 쓸 생각이 있다 그러면 유니파이는 가성비가 있습니다 근데 유니파이 X는 또 10만원 더 비싸니까 별론같고 그냥 유니파이 정도까지는 DDR5를 쓸 생각이 있다 근데 나는 저 막시 히어로보다는 좀 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요거 갈만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아니야 이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갓나는 아직 국내에 출시가 안되있으니까 여기 등록 안되는데 나중에 출시되면 추가해놓을게요 에이스는 유니파이의 그냥 기본적으로 이쁜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사운드 대기 하나 추가되긴 하지만 이거 뭐 엄청난 차이는 안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에이스도 애매합니다 2b0 주고 이거 쓸 바 있나 그냥 막시 히어로 쓰지 유니파이가 막시 히어로보다 좀 싸게 쓸 수 있는 히어로 약간 하이호환 반수 아래 호환 느낌이고 그래서 MSI는 톰워크 와이파이 가느냐 아니면 유니파이 가느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머렛 2만원 5만원 뭐 이런거 주는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면은 실제 구매가는 좀 더 싸질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그거는 있더라고 DDR5 MSI 보드에 삼성 DDR5 메모리 핫범으로 주는 거 있죠 그거는 메리트 있어요 그거는 메모리 가격이 워낙 싸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간다고 했을 때는 MSI 제품 가셔도 제가 뭘 안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바이오스타 어 바이오스타는 뻘지는 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어 일단 추천을 안하겠습니다 AS는 아무리 좋아도 이 보드 쓰기는 좀 그래요 그렇게 지금 대략 한 50여종의 메인보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성조 생각이 좀 공감되시나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저 눌러주시고요 공감이 되지 않으셔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어 그리고 이 편은 또 한번 리뉴얼에서 한 3-4개월 뒤에 올려드릴게요 이만 영상 마음에 지켰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